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We all negotiate everyday. 우리 모두는 매일 협상을 합니다. Whether we realized it or not.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매일 협상을 합니다. Yet, 그러나, few people ever learn how to negotiate. few 들어가면 중부정이지. 해석을 할 때는 아주 소수의, 그리고 yet은 그러나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배웁니다. ever는 강조의 의미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배웁니다. How to negotiate.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마다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라는 내용의 글이겠죠. 자, those who do, usually learn the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ng style. 그리고, those who는 뭐뭐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이 두가 대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뭘 대신 받아줘? 여기, learn how to negotiate. 이거를 받아주는 거야.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전통적인 이고 지는 협상의 스타일을 배웁니다. Rather than an approach. 그래서 협상에서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지는 접근방식보다는 자, 어떤 접근방식이야 또? Be likely to. 뭐뭐하기 쉽다. Result in win-win agreement. Win-win. 서로 이기는 거. 이러한 합의를 agreement, 합의를 초래하기 쉬운 접근방식보다는 이고 지는 그런 협상 스타일을 협상, 그 전통적인 그 스타일을 배웁니다. 자, this, old school, 구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적대적인 접근방식은 자, 그리고 여기 형용사 여기 old school은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는 중간에 나오는 형용사를 end처럼 해석해 주면 돼요. 이 구식의 적대적 접근방식은 아마도 유용할 것입니다. In a one-off negotiation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협상에서는 유용할 거래요. 근데 그런 협상이 어떤 협상이야? You'll probably not deal with that person again. 그 사람과는 여기서는 지시 형용사로 쓰여서 그 사람과는 다시는 너가 그 사람을 다시는 다루지 않을 한 번으로 끝나는 협상에서는 유용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만날 일이 없어. 자, however, 그러나 Such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rare. 그러한 거래는 증가적으로 드물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Because most of us deal with the same people repeatedly 대부분의 우리들은 똑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대하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친구, 동료, 고객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 고객이야 In view of this 이것의 견해에서 그러니까 이것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을 매일 마주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선 자, it's essential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를 쓴 거예요.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성공적 결과를 성취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공적 결과는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win-win outcome을 얘기하는 거야 서로 이기는 거 자, 여기는 스스로라는 수고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성공적 결과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and 여기에 붙어야 돼요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our negotiating partner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의 협상 파트너와 전체 소식이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관계가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졌어 그러면은 이고 지는 관계에서는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대 In today's interdependent world of business partnership and long-term relationship 오늘날의 상호의전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죠 자, 와 장기적인 이 관계의 세계에서 win-win outcome is fast becoming the only acceptable result 이것은 서로 간에 이기는 이 결과 상대방에도 이득이 되고 나한테도 이득이 되는 이것은 부사로 사용되는 거고 빠르게 빠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only 유일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협상에서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기면 진 쪽에서 굉장히 열을 낼 거 아니야 화가 나고 그러면 그 관계가 끝장나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배우자가 그렇게 돼 배우자랑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겠지만 가족이 끝장나는 거네 그럼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겠지 양쪽의 유리한 협상을 통해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야, 근데 다시 또 샘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윈윈아웃컴이라는데 이걸 지워버리자 여기는 successful result 라고 하는 거는 win-win outcome 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여기 maintain health relationship 이 뒤쪽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win-win outcome 이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success result for our service 라는 얘기는 나도 이기고 그 다음에 여기 maintain 여기는 상대방도 이기고 두 개를 합쳐서 win-win outcome 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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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